해적만 아니면 내가 이기거든? 1콜을 찾을거야 나는, 욕심낼거야 1,2,3? 안돼 난 1,2가 한개야 1,2,3,4 추랑이다 추랑이다 아씨 동전 내 깔고리와! 개 개같은거고 어?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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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봐 맞다 아닌가봐 어어 괜찮아 아 이거 동전 그것만 아니면 되겠군 약탈자 아니씨 게임이다 뭐? 날씨가 된다고? 아니다 또 이렇게 보니 요즘은 아니다 오는 그래서 바로 ㄹㄹㄹㅇ 개족장님을 위하여! 진짜 그만해! C모드 C모드 서로 알렉쳐 맞았다 아케나이트? 넌 거걸로 대가리 찍겠지? 나 죽이려고? 그러나 개판을 걸 것이여 이러고 아케나이트... 미친놈인가? 아케나이트... 아케나이트... 내가 개판을 벌주마.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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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렇게 정리하면 너 뒤져... 나 이거 칠꺼야... 뭐야? 박민희 전사야? 그게 정리병이 도졌어? 어? 필격 써 여기! 뭐해! 개인 취향이 별로 안좋아하는 카든가? 아니 여기 필격을 쓰고 정리해야지... 아니 본체 가야지... 덩청아... 끝난다 이거... 본체 가면 끝나... 끝나 말했어... 너 여기...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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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... 저단 변태같은 새끼봤나... 미친놈 아니에요 저거... 히드라 쓰는거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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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